뒤로 5개. 어우 잘 맞았어요! 잘 맞았어요! ㅏㅏ 자, 가자.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limit of his friends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? 박19요 박19 brokers 박19번раф mia 그리고 그리고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정민우 선수와 김문기 선수입니다 4분 다 선출이시고 경기 방식은 10개를 드릴 거고요 볼은 안 치셔도 됩니다 두 팀에 합쳐서 양 팀에 합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성공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방망이는요 저희가 저번에 소개했었던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았던 방망이인데 이번에 출시가 됐습니다 어나더 레벨에서 나온 방망이고요 자 시작합니다 너무 떴네요 아쉽네요 이거 아 너무 드라이브성으로 걸렸네요 아쉽습니다 아 이것도 너무 떴네요 김문기 선수 약간 힘이 들어간 거 같은데 아쉽습니다 아 4구 째인가요 지금 저 배트로 5개를 주네요 끝 오 잘 맞았어 끝 오 잘 맞았어 잘 맞았어 너무 가냐 너무 가냐 아 파워프리네요 아 너무 떴어요 부족했나요? 응원을 한 번 보여주시겠어요? 네 아ild sham 아 아쉽습니다 사람은 팁 문기 팁 문기 팁 문기 오 팁 문기 오 너무 떴어요 오 할 뿐이 아니에요 그래요? 네 맘에 안 든다는 거죠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?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? 좋아요! 갑니다! 넘어간다 넘어간다 아쉽습니다 두 번째 자 갑니다 갑니다 넘어가지는 않네요 아쉽네요 자 가자 언다왕다 언다왕다 나이스 패드 자 가자 왜요?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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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먹혔어요? 아 먹혔대요. 조명이 전형에 갇히니까 저희 지금 중계석에서 저희 1루 측에 지금 중계석이 있는데 상담 공부. 자! 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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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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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홈런이 나왔습니다 와 역시 4점 5점 5점 3점 4점 3점 9점 3점 3점 와 가자 가자 아 깨비 자, 잠시만, 나오세요 홈런 선수 나오세요 홈런 선수 나오세요 물방망이야, 물방망이 홈런 선수 나오세요 아, 지금 힘드시면서 그러세요? 네, 숨이 잘 왔지 네, 네 cioè 러시아